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수탁액 4조원 수준의 호주 상장지수 펀드 운용사를 사들였습니다. 미래에셋 운용이 해외 운용사를 인수한 건 벌써 세 번째인데요. 급성장하는 호주의 ETF와 연금시장을 겨누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호주의 자산운용사 ETF 시큐리티를 1,2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미래에셋 운용의 홍콩 자회사 미래에셋 ETF홀딩스가 지분 55%를 미국 ETF 계열사 글로벌X가 45%를 취득하는 구조로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해외 운용사를 인수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2011년엔 캐나다 호라이진스와 호주의 베타쉐어스를 패키지 딜로 인수했고 2018년에도 미국의 신생 ETF 운용사인 글로벌X를 품었습니다. 싼값에 사들인 베타쉐어스는 지난해 미국 사모펀드에 매각해 1,500억 원의 차익을 거두었습니다. 이번에 인수한 ETF 시큐리티는 운용규모 4조 2천억 원 수준의 호주 7위 ETF 운용사입니다. 금현물 원자재 ETF 골드와 혁신성장 테마 ETF 로보 등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는 업계 최초로 해외 계열사가 벌어든 수익으로 해외 운용사를 인수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현지 포시즌스 시드니 호텔 자산운용사 운영 경험을 토대로 향후 호주 투자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래에셋은 이번 인수로 빠르게 성장하는 호주의 연금 시장과 ETF 시장을 함께 공략할 예정입니다. 호주 ETF 시장 규모는 약 119조 원으로 한국 ETF 시장 규모의 1.6배 수준입니다. 김영환 미래에셋 운용 글로벌 혁신 부문 대표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호주 연금 시장에서 ETF 시장으로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며 ETF 시큐리티가 호주 ETF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10개 지역에서 429종목 104조 원 규모로 ETF를 운용하고 있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우리나라를 넘어 글로벌 금융그룹으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근우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는